다 쓴 건전지 확인하기 실험을 하겠습니다. 새 건전지와 다 쓴 건전지를 준비해 줍니다. 그 다음 두 건전지를 평평한 바닥 위에 놓은 상태에서 둘 다 들어 올려서 같은 높이로 들어 올려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. 자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려 볼게요.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쓴 거는 배터리가 가득 차 있는 거고요. 이렇게 떨어진 거는 배터리를 이미 많이 쓴 겁니다. 배터리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렇게 잘 쓰러집니다. 다시 한번 해 볼게요. 같은 높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? 이게 처음으로 분간하기 어렵다 하는 사람은 한 5번, 10번 정도 시도하면 가장 잘 쓰러지는 게 배터리가 많이 나간 겁니다. 잘 안 쓰러질수록 배터리가 그만큼 있다는 뜻이에요. 이렇게 내부로 그래서 그렇죠? 안녕하세요.